사도바울이 뜻이 있어 머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삭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함께 힘이껏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문재인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에 부과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천만 서명운동의 선봉장으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쓰셨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1200명이 지금 순교의 각오로 선발 때 우리 신청을 했습니다. 1번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2번 3번 해가지고 1250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님 앞에 서서 0번입니다. 0번. 정강훈 목사님 맞기 전에 제가 먼저 총알을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순교자의 심정으로 오늘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쇼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결단이고 다짐이고 우리 천만 서명의 모든 이름으로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낸다는 그런 결의입니다. 문재인은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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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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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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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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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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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미 저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각오하고 독재정권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죽어!